우리는 지금 민수기를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4장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국기 지금 민수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민수기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국안지 2년 2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월 20일날 출애국기 10장 11절에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렀던 신해산을 출발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듭니다. 민수기 1장에는 출애국안지 2년 2월 1일날 하나님의 모세에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해라. 개수했더니 60만 3천 550명이 나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출애국 민수기 2장을 통해서 개개인적인 하나님의 군사들을 이제는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 그래서 민수기 2장부터는 군대 용어가 나와요. 군대 용어가 뭡니까? 진영이라는. 행군할 때 진영을 구축해서 행군하고 또 행군이 멈췄을 때 진영을 구축해서 텐트를 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진영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에 성막이 있고 그 옆에 레이 지파 중에 문 아래 고아 게루솜 지파 그리고 성막의 동쪽인 문은 모세와 아론과 그 가족들의 텐트를 쳅니다. 완전히 진영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의 3개의 지파, 북쪽의 3개의 지파, 서쪽의 3개의 지파, 남쪽의 3개의 지파. 성막에서 1시간 거리에 동서, 남북 3개의 지파가 진영을 구축해서 텐트를 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는데 지금 연도로 보면 350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단순하게 어떤 사건과 또 전쟁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추려고 한 겁니다. 추려고 해서 지금 어디로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재편성 후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난으로 갈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군대, 절대 시스템, 절대 조직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장차 그리스도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1500년 후에 가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을 지금 애굽에서 추려고 해서 가난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은 뭐냐. 변혁에서 면제된 레이지파. 이 레이지파의 주 목적은 뭐냐면 제사장을 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망 안에서 되어지는 전체적인 예배를 돕는 역할로 하나님이 레인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1개월에서 1개월 된 이상 된 레인들을 개수하라 했더니 장자를 제외한 2만 2천 명이 개수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레인들은 영적인 군사입니다. 영적인 군대예요. 변혁에서 면제됐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임명받은 영적인 군대입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레인들을 개수했더니 2만 2천 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민숙이 3장의 얘기입니다. 오늘은 4장은 뭐냐면 1개월 이상 된 레인이 장자를 제외한 2만 2천 명인데 실제로 성망에서 봉사할 사람은 30세에서 50세입니다. 가장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정된 시기 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인지능력이 있는 30세에서 50세 된 레인인들을 어떻게 해요? 개수해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개수했더니 8,850명입니다. 이 8,850명이 이제 각각의 위치에 따라 또 집화에 따라서 성망을 봉사하는 임무를 주여줍니다. 교회가 지금의 성망이거든요. 이 성망은 장차 없이 그리스도를 예피하지만 또 교회를 예피합니다. 이 교회도 어떤 면에서 세상의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조직이고 영적인 군대고 또 영적인 진영을 구축해야 될 본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군사고 또 이 교회에 각각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될 영적 레인이라는 그래서 민숙이 사장에는 30세에서 50세 성망의 봉사할 자를 개수했더니 각각의 집화대로 고아 자손, 게르손 자손, 문하리 자손을 합쳤더니 8,850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레이 집화에서도 게르손 자손이 있고 문하리 자손이 있고 고아 자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역할이 달라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세부적으로 남전도회가 있고 각각의 식당 봉사, 주차장 봉사, 교사로, 성가대로 각각의 주신 직분이 있는 거예요. 레이 집화도 무분별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게르손 자손의 역할, 문하리 자손의 역할, 고아 자손의 역할들이 각각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 텐트는 고정된 텐트가 아니에요. 고정된 텐트는 BC 959년에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요. 이 솔로몬 성전이 고정된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하나 아니면 이동식 예배처서 우리가 말하면 성막이었다고요. 이것이 BC 1445년이었다고요. 그러면 고정된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전까지 이 성막은 84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한 거예요. 지금 광야 40년 동안 이 텐트는 우리 성막은 끊임없이 설치하고 또 이 성막을 분해하고 또 설치하고 분해하고 이걸 수천 번 반복한 거예요. 그 역할을 레윈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윈들의 삶이 지금 말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구름 기둥이 뜹니다.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출발하라. 고오라. 그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멈추면 바로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치면 돼요. 자기 가족에 대한 텐트를 치면 됩니다. 레윈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짐도 지어야 되지만 이것을 수레로 또 고하자서는 메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먼저 이 성막을 설치한 후에 그 다음에 자기 집에 텐트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이 수천 번 반복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이 뭐냐면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누구냐. 열두 집화 중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레인이라는 영적인 자부심과 자극심과 영적 정체성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은 내가 누군지 알아야 그 속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권력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적이 되는 거예요. 섭섭함이 옵니다. 교회는 세상이 인정해 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서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내 이름이 하늘 생명체계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거기에 섭섭함이 있고 거기 어떻게 삐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은 비교합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비교합니다. 왜 사람들이 명품을 즐깁니까?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존다, 나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정체성이 없으면 교회를 못합니다. 개르손 자손의 역할, 무나리 자손의 역할, 고아 자손의 역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이 개르손 자손은 이 성막 안의 안이 아니라 성물이 아니라 이 바깥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앙장이라 하잖아요. 앙장. 이 앙장이나 또 바깥에 있는 널판지나 이런 것들을 수레로, 수레로. 수레 두 개를 줬거든요. 수레 두 개로. 수레, 수레. 수레 하나는 소가 두 마리니까 소 네 마리와 수레 두 개로 옮기는 역할. 그런데 문 아래 자손은 바깥에 기둥들이 있거든요. 이 기둥이 몇 개입니까? 이게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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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개. 거의 뭐 60개가 넘는 것을 수레 네 대에다가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고아 자손은 달라요. 고아 자손의 역할은 뭐냐.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성물이거든요. 등대, 또 진설병, 금등대, 여기 있는 번제당, 또 물두멍. 이런 것들은 직접 메고 가야 돼요. 광약길을, 모래길을 직접 맨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38년 동안 고아 자손이 이걸 메고 다녔는데 여기에 방기를 든 사람이 있었다고. 그게 고라입니다. 고라. 고라와 지휘관들 280명이에요. 아니, 똑같은 고아 자손인데 누구는 모세고, 지도자고 누구는 재상이 되고 누구는 평생 동안 이건 메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고라라는 사람을 통해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서? 모아평지에서. 그러니까 비교하는 순간 거기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비교하는 순간 아니, 나는 꽃꽂이 봉사하는데 누구는 식당이 하느냐. 아니, 누구는 예배실에서 안내하는데 누구는 이 더운 날 주차장에서 봉사하느냐. 여기에 비교가 되는 순간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하는 순간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입으로 원망하는 거거든요. 불평하는 거예요. 왜 불평, 원망합니까? 비교하니까 그래요. 내게 주어진 축복 내가 가진 은혜 그럼 불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비교하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의 집하에게 맞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막에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출발하는 신호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고하자 손들이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하자 손뿐만 아니라 레이지파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성막을 해체해야 돼.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언약계가 출발합니다. 그 언약계가 누가 매는 거예요? 선택된 많은 고하자소 중에 선택된 네 사람이 어떻게 해요? 딱 매는 겁니다. 그러나서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제1진영이 있습니다. 그게 유다 진영이에요. 선인 집하 선두로 유다가 선두로 가는 겁니다. 유다의 기가 뭐라 했습니까? 사자라고 했습니다. 유다 집하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에 뭐든지 선두는 유다 집하예요. 이상하죠? 그것이 1500년 전에 태어날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선두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 가정의 가장 중요한 선두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 우리가 물질을 쓸 때도 자녀교육할 때도 부부사의 관계도 항상 오직 그리스도.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게르솜 집하 문하리 집하 게르솜 집하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성막의 앙장을 제거하고 이 성막의 널판제를 딱 분해해서 술에 술에 두 대를 주고 거기다 씻습니다. 그리고 문하리 집하는 어떻게 합니까? 저 외곽에 있는 기둥들 그리고 100규빗 50규빗 되는 그 바깥에 있는 이 세마포천으로 만든 이런 것을 다 걷어갖고 술에 4대 딱 씻습니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제 2진영이 루벤 집하와 2개 집하 그 다음 마지막에 고아 집하가 어떻게 해요? 어깨에 딱 맵니다. 먼저는 진설병 등대 금양대 탁 메고 출발해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집기들 있잖아요. 그것도 보자기에 싸서 탁 맵니다. 그리고 번재단을 다 분해해서 탁 메고 가요. 그러면 레이 집하가 가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 딱 눈에 띄어요. 왜 눈에 띄느냐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행 순서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1진 2진 3진 자 그럼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는 언약계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1진영 1진영 다른 말하면 유다 집하의 1진영 그 다음에 레이 집하의 게르솈 집하 문하리 집하 그 다음에 2진영 루벤 집하를 중심으로 3개 집하 그리고 마지막에 고아 집하가 성물을 메고 가는 거예요. 눈에 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언약계가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계를 보면 죽어요. 이 언약계 안에 있는 성스러운 물건을 성물이라고 하거든요. 이 3개의 성물이 뭐냐면 아르네 쌍란 지팡이 그리고 모세 두 돌판 만나를 담은 두 항아리 입니다. 여기에 뚜껑을 덮은 거예요. 이게 속재소라고 했습니다. 시은자 왜 뚜껑을 덮었다고 했죠? 모세 두 돌판대로 인간을 심파하면 인간은 다 심판해서 제외될 수가 없어요. 다 죽습니다. 다 저주받아요. 그게 뚜껑을 덮은 거예요. 이걸 보는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이것을 옮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휘장이에요. 휘장. 휘장을 먼저 덮고 두 번째는 해달의 가족을 덮고 그 다음에 순천색 보자기를 덮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순천색 보자기는 우리가 말하면 청색이잖아요. 청색. 청색은 하늘의 색이에요. 하늘의 색.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계가 가고 있다는 것을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거예요. 순천색 보자기로 덮인 이 언약계. 그 제 첫 번째는 휘장입니다. 휘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휘장은 세 개가 있어요. 성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 뜰문으로 들어가는 이 뜰문이거든요. 이 뜰문도 휘장이에요. 휘장. 두 번째가 드디어 이게 성막이거든요.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냈습니다. 두 번째 문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두 번째 휘장이에요. 세 번째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입니다. 이 휘장. 그런데 동일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네 가지 실로 만들어요. 첫 번째 실이 뭡니까? 청색이에요. 하늘의 색. 자색. 자색은 왕이 입는 옷입니다. 자색. 홍색. 그리고 흰색. 성경은 흰색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늘게 꼬온 배실이라고 해요. 네 가지 색깔로 만듭니다. 청색은 하늘의 색. 장차오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홍색은 장차오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피울려 죽으실 것이다. 자색은 왕이 입는 색깔의 옷이라고 했죠. 자색은 장차오실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흰색은 그분은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시지만 죄가 없는 분이다.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색깔을 유일하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시장에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가지 색깔로 해서 만들었지만 거기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 휘장이 아니라 그룹들. 천사를 상징하는 그룹이 그룹으로 수를 놓아요. 다른 말 하면 언약계를 옮길 때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시장을 먼저 덮는 거예요. 그리고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이라는 것은 이 태양의 강한 열에서 이 안에 있는 걸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변질되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청색 보자기. 이걸 어떻게 해요? 선택받은 선택받은 구하자손을 딱 매고 그걸 다 뒤집어 씌우고 그다음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저 앞에 2km 앞에 먼저 가는 순청색 보자기를 보고 하나님이 출발하시는구나. 그다음에 진설병 상을 덮어야 돼요. 진설병 상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소에는 등대가 있고 진설병이 금양대가 있습니다. 이 진설병 양옆에 6개의 떡 총 12개의 떡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돼요. 이 떡 이 떡은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말하면 열두 집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등대가 불을 비추는 순간 정면에 있는 것이 열두 개의 떡입니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우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설병 이 떡이고 떡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래요. 본인이 떡이라고 그래요. 떡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 진설병 상을 어떻게 여기 뜰채가 있잖아요. 맬 수 있도록 뜰채가 있어요. 거기에 딱 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일 먼저는 홍색 보자기로 딱 씌우는 거예요. 홍색 보자기 홍색은 항상 구약의 홍색은 붉은 걸 상징하잖아요. 장차올실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예요. 홍색 보자기로 진설병 먼저 싸고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딱 덮습니다. 그리고 이 뜰채를 고앗 자손이 선택된 사람이 딱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대입니다. 자 등대가 여기 있습니다. 등대 그림이 잘못 나왔네. 이게 등대입니다. 그림이 바뀌었네. 이게 등대예요. 이 등대에다가 등대를 옮기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채가 있어요. 책. 그리고 이 등대에 춘천수의 보자기를 덮은 다음에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을 덮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단입니다. 금양단 분양단 같은 용어예요. 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순천수의 보자기를 싼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번재단을 옮겨야 됩니다. 번재단이잖아요. 이 번재단의 불은 절대 꺼트리면 안 돼요. 레이게 하나님께서 레이게 1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 5가지 제사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임무를 6장 7장에 언급을 해요. 그리고 제사장 임명식을 8장이 합니다. 그리고 9장의 하나님이 번재단에 올려놓은 짐승을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불을 입혀요. 내립니다. 이 불은 40년 광야 생활에 꺼트리면 안 돼요. 이 불로 어떻게 합니까? 이 불로 이 불 이 불을 가지고 와서 번재단에 향을 넣어서 태우는 거예요. 다른 불로 들여서 나답고 아부위가 죽었다고 했죠. 이 번재단 그래서 내위인 중에 이 불만 꺼트리지 않고 전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만 옮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번재단을 분해해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자색보자기로 쌉니다. 이 자색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 색깔이 자색이에요. 그래서 자색보자기로 싼 다음에 해달의 가죽을 덮고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겁니다. 왜 번재단에 자색보자기를 덮고 난 후에 해달의 가죽을 덮을까요? 자색은 뭐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장차오실 왕이신 그리스로 상징해요. 왕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죄를 위해서 번재단에서 즉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려 죽으실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대속 속하 것이다. 는 것을 1500년 전에 이 번재단을 통해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실체를 미리 설명하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구약개론을 공부하다면 결론은 뭐냐? 구약개론은 뭐예요? 그림자라고 합니다. 모용이라고 해요. 장차우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안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구약개론을 공부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구약개론을 제가 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왜 실체를 실체를 부각시키지 않아? 실체를 다른 말 하면 구약의 실체신 장차우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구약개론에 어떤 학자가 이런 서류를 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주장했다. 자유주의 신학자 세대주의 신학자 보수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했다. 학자만 공부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신학생들이 치료한 거예요. 학자만 공부하니 얼마나 치료합니까? 성경을 펴놓고 먼저 학생들에게 숙제를 주는 거예요. 책을 읽어라. 레포터. 제가 볼 때 다 필요 없어. 숙제를 주는 거예요. 신학생들에게. 창세기를 이번 주에 10번 읽고 와라. 10번 읽는 게 어려워요. 앉아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읽으면 얼마나 시간 걸리겠어요? 1시간 좀 넘어요. 1시간도 못 읽습니까? 아니 우리가 휴대폰을 몇 시간 하는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드라마를 얼마나 보는데 스포츠 경기를 얼마나 보는데 휴대폰 검색을 얼마나 하는데 카카오토를 얼마나 하는데 신학생들에게 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뭡니까? 이 창세기의 핵심인 실체를 설명한 다음에 나머지 격가지를 하면 되게 재미있을 텐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구약은 장시창호 씨를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번자단을 옮길 때 고아자손은 제일 먼저 자색보자기를 뒤집어 씌고 그 다음에 강한 햇볕을 방어할 수 있는 해달의 가족을 덮은 다음에 메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총책임자가 누구냐 나답과 아비가 죽었으니까 세 번째 아들 엘르하살이 총책임자예요. 그럼 게르손 자손의 임무가 도대체 무엇인가 레이지파 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게르손지파 무나리지파 고아지파 게르손지파 뭐냐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릅니다. 이동해라 그럼 제일 먼저 그들은 이 성막에 있는 성막에 있는 앙장 앙장이라고 그랬죠. 앙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앙장은 첫 번째는 네 가지 색깔로 만든 첫 번째 앙장으로 덮는 거예요. 그 옆에는 널판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 이것이 조립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막을 말씀드릴 때 이게 일일이 다 조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널판지를 설치한 다음에 위에 첫 번째 앙장 네 가지 색깔로 만든 앙장 청색 자색 홍색 흰색 털로 만든 앙장을 덮고 염소털 그 다음에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들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딱 덮어버린 거 이걸 어떻게 해요 분해하는 거예요.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일일이 여기에 있는 널판지를 다 분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레 두 개를 준 거예요. 수레 두 개에다 이걸 싣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게르손 자손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좀 낫죠. 왜? 수레로 가기 때문에. 이게 게르손 자손의 징후예요. 그래서 수레 둘과 수레 하나에는 소 두 마리가 있으니까 소 넷을 받아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 성막의 앙장과 널판지와 이런 것들을 이제 옮기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무난히 자손은 어떤 면에서 더 무거운 걸 메고 다녔거든요. 다른 말하면 백규빗 오십규빗 여기에 우리가 말하면 말뚝 아닙니까? 밑에 말뚝이고 이게 기둥이잖아요. 이 기둥이 굉장히 많아요. 이 기둥과 백규빗 오십규빗 다른 말하면 오십미터 이십오메타의 넓은 세마포천으로 만든 천막이에요. 이걸 다 걷어야 돼요. 여기에는 줄이 있고 말뚝이 있습니다. 다 뽑아야 돼요. 이걸 다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짐이 많고 무겁기 때문에 무난히 자손에게는 수레 네 개를 준 겁니다. 그리고 고학자손은 어떻게 해요? 다 메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고학자손보다 무난히 자손이 인원이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30세에서 50세까지 성막에서 봉사해야 될 영적 전투군 레이윈드를 개수했더니 총합계가 8580명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영적인 전투군이라. 이걸 우리 예원교회에서는 재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직이거든요. 이 재직은 한 교회의 영적인 전투부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집사님 메시지를 듣는 권사님 장로님들은 교회의 영적인 전투부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불렀으면 성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조직체인 교회의 영적인 전투구로 불렀다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자는 사서롭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 사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구는 그 나라와 을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오직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걸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려면 내 성격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내 마음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오직 성령축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직 성령축만 성령이 100% 나의 지성 감성 의지를 치비하는 거예요. 성령축만의 발언지가 뭐냐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 오늘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적 전투군이 성령축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늘 강조하는 겁니다. 한중안도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군 30세에서 50세 성막의 봉살 8580명을 임명하신 후에 각각의 직문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면 교회를 위해 각각의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천명소명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적인 전투군 내유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의 역사하심이 영적 전투군으로 불렀다는 이 정책성을 가지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요다 아멘